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영기 판변집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채권양수인과 납세증명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번호는 2020-295-29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 사건이고요. 원고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집행에 대해서 청구이 일을 했죠. 그리고 피고가 채권양수인으로서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 계약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시나무로강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구명조끼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시나무로강이 대한민국하고 2015년 3월 23일 날 4억 원의 구명조끼납품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조달청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죠. 이 시나무로강이라는 업체가 4억 원의 납품계약을 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채권을 피고에게 물품 대구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시나무로강이 갖고 있던 물품 대구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원고는 2015년 3월 25일 날 채권양도를 승낙합니다. 당연히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거나 또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뭐라고 하냐면 시나무로강의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물품 대구 채권자인 시나무로강의 납세증명서 즉 시나무로강이라는 이 업체가 국가에 대해서 체납하는 세금이 없다라는 그런 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한 거죠. 요구한 것은 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지금이나 이런 관련 법에 국가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납세증명서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듣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죠. 규정 없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채권양수인인 피고의 청구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양수인인 피고가 대한민국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니 근데 달라고 있는데 갑자기 내 납세증명서는 아니라 시나무로강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안 준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양수금 지급 승소 판결을 해줬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양수금 청구는 졌잖아요. 지면서 2020년 2월 13일 날 피고 즉 채권양수인 피고를 피공탁자로 해서 확정 판결금에 따른 금액을 공탁을 다합니다. 하면서 조건을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시나무로강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채권양도에 대해서 승낙은 했지만 법상 절차상 채권자인 시나무로강의 납세증명서를 받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할 조건으로 공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양수인이 공탁이 무료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대한민국의 다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자 원고가 청구 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채무자로 있을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납세에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이거를 채권하고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납세증명서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에서 그걸 인정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성격이 뭐냐. 이 채권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하면서 직업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성격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즉 국세증수법, 지방세증수법에 정부 지자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채권양수인에 대해서 이걸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납세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국가는 지체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거죠. 대본을 뭐라 하냐면 국세증명서 제출 시 불응 시에 국가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 위법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거절한다고 해서 지체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그럼 지체책임을 지는 데 거절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런 상황에 지체책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령 불능을 이유로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대금 지급 채물에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공탁을 했죠. 공탁을 했고 조건만 단 거예요. 시나브로강에 납세증명서를 내면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공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탁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변제 효력이 있고 변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제가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전제로 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청구이의에 대해서 원고가 승수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 등으로 대금을 받으려고 하는 회사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법의 국세징수법과 지방지입부에 나와 있는 건데 이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 채권 양수인도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리고 그럴 경우에 채무자는 그러니까 채무자가 국가 집을 받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입장이라면 채권 양도하는 사람으로도 받은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서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가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것이 지체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